ㄷ자 길이 6메터에 폭 3메터 지금 우리가 에폭시 하러 들어와 있습니다 유종 소나무 지금 이렇게 소나무 소나무 여님도 우리의 톱밥을 안 떼고 다 에폭시를 합니다 여기도 여기 에폭시 있던 나무자연 그들에 에폭시 있던 나무자연 참 예뻐요 실제 우드설라 만들놈은 평생 사용을 해야 됩니다 평생 사람 수명이나 나무수명이나 같이 갑니다 이거는 한번 써다도 심지어는 20메터를 제공하면 또 쎄거든요 버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는 에폭시 작업하면 앞으로 한 1주일이면 제품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 우리 옆에 폭 사이즈는 삼천입니다 삼천이고 길이는 6메터 6메터를 지금 두 개에 이어서 6메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간도 넓어야 되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아무리 잘라서 할 수 없습니다 잘 맞추려고 노력을 되게 해야됩니다 이렇게 자 저희 갑니다 티어자 이거 회사 이거 두 개 주문 받았습니다 금액은 요거 뭐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 길이 6천에 6천에 길이는 요거 한 6백 5십만정도 우리가 주문 받고 해 주는 곳입니다 6백 5십만정도 금액은 부담 없습니다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배송비가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